의료 현장을 떠난 뒤 복귀하지 않은 의료진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역병원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이들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의대 증원 신청 마감 결과 지역 대학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증원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의료계 반발도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국군대전병원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 속에 국방부가 전국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전날까지 이곳 국군대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민간인은 26명으로 골절 등 응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부분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대학병원들의 수술실 가동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응급실 축소 운영이 장기화되면서 일반 환자들이 군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 하지만 지역병원 전공의들의 복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을지대 병원과 대전 성모병원 등 3개 수련 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증거를 확보한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업무 게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 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의대 증원 신청 결과 비수도권이 전체의 70%가 넘는 2,471명에 이르면서 지역 의료계 반발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에 관한 공식 답변 요청을 공문을 보낼 예정이고 그에 대한 답변에 따라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와 교육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충청 지역을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의료진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원지검 홍성 지청을 격려차 방문한 이 총장은 취재진들과의 약식 기자회견에서 의료는 공공제이기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내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이어 오는 12일 논산과 공주지청 등 충청 지역 내 지청들을 격려 방문할 예정입니다.